김큐의 경제니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벌써 토요일이네요. 그쵸. 중간에 또 3월 1일 또 끼니까 연휴까지 있으니까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연휴에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우리 빨리 시작해 볼까요. 정부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오히려 주식시장이 빠졌더라고요.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라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빠진 걸까요. 원래 증권시장이 좀 웃깁니다. 혼자서 기대 이만큼 하고 그 기대가 안 채워지면 혼자서 막 실망 엄청 크게 하고 약간 이런 시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 내놓는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다라는 게 좀 공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언론들이 보도한 거고 크게 벗어나지 않네 라고 하면서 좀 실망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언론들이 보도한 걸 가지고 이른바 저 PBR 종목들이라고 해서 은행주라든지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 이런 데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재료가 나온 날은 빨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물량도 몰렸던 것 이 두 가지가 아마 주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요. 맹탕 대책이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센티브도 약한 기업들의 선의에 기댄 정책이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인가요? 며칠 전에 이복현 금가함 원장이 밸류업 프로그램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맹탕 대책이라는 얘기도 일부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가 시행되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강력하든지 그거 안 하면 이른바 채찍이라고 하죠. 뭔가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안 지키면 증시에서 퇴출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일종의 엄포성 발언으로 보여요. 당장은 이걸 어떻게 퇴출시킬 만한 규정은 없는 상태니까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법 공유도도 막고 금투세 폐지하고 이런 것도 들어있긴 한데 이거는 이미 정부가 이전에 다 발표했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에 들어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나온 새로운 거라고 하면 주당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PBR이라는 게 있고요. 또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해서 ROE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목표를 제시하고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도 앞으로 계속 공시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하고 달성 여부를 잘 하고 있는 곳들은 표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세정지원의 혜택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창을 받는다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아니고 세정지원이라고 세정지원이라는 거는 세금 내고 하는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준다거나 그 안에 드는 비용을 줄여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까 맹탕대책? 뭐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참여하겠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거기에다가 언포성 발언을 좀 섞어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부 안에는 근데 뒤쪽에 몇 가지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을 이번에 제시를 한 거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5월에 2차 계획이 발표될 테고 3분기와 4분기에 이렇게 잘 따라주는 기업들에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른바 인덱스펀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돈 들어가게 해줄 거야 이런 대책들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데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가 표창해주고 그다음에 세정혜택 준다라는 걸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걸 안 한다 그래서 법으로 처벌해서 퇴출까지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나 예뻐지려고 몸 건강해지도록 정부가 너 운동 좀 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운동 안 하고 살쪘다고 해서 회사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뒤에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 중에 PBR, ROE 영어도 어려운데 한국말도 어렵게 들렸거든요. 이거 쉽게 풀어주세요.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이게 뭐 공식이 있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수학 같으니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부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아진 게 일단 PBR이라는 거예요. 주당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보다 낮으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반대로 일보다 높으면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회사 자산이라고 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은행에 맡겨둔 돈 그리고 다른 회사에 투자한 증권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땅 같은 부동산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연구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도 다 자산으로 보거든요. 이런 것들 다 가치를 더한 것과 주가를 비교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PBR 1 이하면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지금 다 사가지고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버리면 훨씬 이익이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1 이하라는 건 자산 가치가 높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M&A 할 때 이 수치를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1 이하로 떨어진 주식들은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으니까 이 회사들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PBR보다 1 이하인 주식에 투자자들이 좀 몰렸고 주가가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던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럼 ROE 이건 어떤 거예요?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수치의 의미는 회사가 투자받은 돈이나 빌려온 돈을 가지고 이걸 이제 저희가 보통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효율성을 따지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주당 순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뭐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플러스 얘기하면 투자를 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더 잘 내면 ROE는 높아져요. 그리고 반대로 투자는 안 받았고 그냥 그대로 투자자금이 있는 순간에 이익률이 높아지면 ROE가 다시 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ROE는 높을수록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돈을 적게 줬는데도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 ROE 지표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야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측면에서 보면 ROE가 높은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고 ROE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ROE를 중요하게 지금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PBR, ROE 이제 조금 이해가 됐는데요. 일단 그럼 이 정부의 이 밸류 프로그램 약발이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맹탕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망감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총선을 의식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 증시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점은 맞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사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상법 개정인데 이거는 국회하고의 논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는지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앞으로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이렇게 회사들을 보고 주주들에게 돈을 좀 많이 나눠줘라. 배당도 많이 하고 아까 ROE 지표도 지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사실은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 외국에 무슨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 흔들고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들이 하는 주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올 3월 달에 상장사 주총에서 아마도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을 비롯해 많은 주주들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앞장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 눈치 보거나 아니면 이거 하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월 주총에서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는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 주식시장을 변화시키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이번 주 뉴스 보니까 미국 지질조사국이요. 전 세계 지하에 천연수소가 5조 톤이나 묻혀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도 묻혀있어야 대박인데 우리나라에 묻혀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참 재밌게 본 기사인데 5조 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뒤에 단서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 중 대부분은 접근이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몇 퍼센트만 꺼내더라도 인류가 1만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5조 톤 다 못 캐낸다 하더라도 일부만 캐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현재 글로벌 수소 사용량은 1억 톤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게 향후 수소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면 5억 톤까지 연간 소비할 것으로 보는데요. 5억 톤으로 가정해도 5조 톤의 매장량은 거의 만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질조사국이 조만간 수소 매장이 많은 곳을 지역을 발표할 거라고도 얘기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거기 들어가는지 관심이 좀 모일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석유나 가스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수소가 잘 안 나오고 그 외의 지역에서 수소가 발견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석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조금 기대가 올라가는데 아니 근데 수소 기체잖아요. 이게 기체 상태로 땅 속에 있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수소는 너무 가볍고 화학적으로 불안해서 혼자선 존재하기 힘들고 다른 물질들과 쉽게 결합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소는 기체로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철성분하고 결합해서 감남석 이런 것들과 같이 결합돼서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남석이 고온 고압에 노출이 되면 녹수는 과정이 발생하고 이 녹수는 과정에서 수소가 방출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소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외신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알바니아 크롬 철광 광산 깊은 곳에 무릉덩이가 있는데 여기서 기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포가 도대체 뭐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수소더라. 그리고 여기에 매장량이 200톤이나 되더라.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수소가 많다라고 하면 앞으로 수소는 개발하면 여러 가지 쓸 데가 많거든요. 한 160년 전에 우리가 원유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블랙 골드러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수소사냥꾼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저도 수소사냥꾼으로 직업을 바꿔야 되나요? 석유 찾듯이 그러면 수소를 찾으러 다닐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수소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들인데 한 100년 전부터 지질학자들은 수소가 땅속에 묻혀있다라고 계속 기록해왔었고요.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 수소를 캐내지 않았던 거는 경제성이죠. 언제나 그렇거든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캐내는데 돈이 많이 들면 그냥 묻어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요즘 기후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니까 수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도 최근에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이제는 천연수소 시초에 나서는 기업들이 꽤 많아지고 있고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은 지금 네브레스카주하고 켄자스주에서 수소를 시초하고 있고요. 호주는 남부 쪽에서 수소를 캐낸다고 하고요. 스페인은 피레네 산맥 기슭에서 지금 수소를 빼내고 있고 프랑스도 알자스 로렌 탕광 지역을 중심으로 유령 매장지를 탐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경제성도 좋다라는 거는 우리는 보통 지금 수소를 어떻게 얻냐면 메탄의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고온고업에서 수증기화 반응시켜서 개질 과정을 통해서 수소를 얻어내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레이 수소라고 부르는데 이 그레이 수소가 전체 시장의 90% 차지예요. 생산비가 1kg당 1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수소가 질이 안 좋아요. 그러면 순수한 수소는 어디 섰느냐. 전기분해 통해서 얻어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kg당 3달러에서 7.5달러니까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연수소는 시추하는 데 kg당 1달러 들고 이 수소는 거의 100%의 순수수소라고 하니까 이게 괜찮다. 경제성도 괜찮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수소를 저도 캐러 가야 되는지 한번 그 결과 지켜봐야겠네요. 한국에도 묻혀 있는지 아닌지요. 꼭 캐러 가실 필요는 없고요.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빌게이츠는 자신이 소유한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천연수소 시추업체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콜로마라는 회사인데 9,100만 달러 투자했고요. 호주에는 이 수소 시추하는 회사들이 상장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수소를 캐고 싶으시다면 직접 뛰지 마시고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투자할 돈이 없으니 직접 뛰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